3프로티브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3프로티브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오늘 게스트분을 또 모셔야 될 텐데 탄소 국경세 그 이슈가 오늘 굉장히 뜨겁지 않겠습니까? 관련된 이야기, 역시 우리나라 최고의 차세대 그린 관련된 전문가이시죠.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항상. 매번 느끼는 거지만.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저를? 눈동자가 모이는 강한 거죠. 이런 걸로 이제 다 게스트분들 정신교육 시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병화 이사님하고 우리 전무님은 잘 아시죠? 네, 저랑 또 동갑이시고요. 아, 그래요? 아, 그럼 편하게 친구분들끼리 편의점 앞에서 이렇게 맥주 한 잔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대화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탄소 국경세 초안, 이게 이제 계속해서 며칠 전부터 뉴스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아직은 이제 발표는 안 된 거죠? 네, 오늘 발표합니다. 오늘 이제 발표가 되는 거고 대략 뭐 한 유럽에서 발표하는 거죠? 유럽 거죠. 네, 그럼 한 10시간 정도 푸면? 뭐 저녁 우리 12시 이전에는 아마 나올 것 같은데요. 보도들이. 그게 이름이 피트포55예요? 네, 네, 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 탄소 감축 목표치를 EU가 이제 2030년도 목표치를 기존에는 40%에서 55%로 올렸어요. 아, 아. 네, 그래서 55%에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목표를 발표하는 거라서 fit for 55. 아, 55%에 맞춘다? 네, 네. 아, 그런 의미군요. fit for, p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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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pp. 아, 이거 이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지는 우리가 이제 대충은 감을 잡고 있는 거죠? 네, 대충 알고 있죠. 대신 이제 구체적으로 뭐가 더 나올 거냐 아니면 그 정도가 얼마나 커질 거냐 이 정도인지 우리가. 그렇죠. 네, 네. 그럼 그 핵심 이슈들이 뭔지 좀 알려주시죠? 한 네, 다섯 개 꼭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기존에는 32%였어요. 그러니까 전체 1차 에너지원에서 차지하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32%였는데 아마도 40% 정도로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예요? 아니면 유럽이요? 유럽이죠. 유럽이요? 오늘 발표한 건 유럽의 목표치입니다. EU의 목표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자동차 부분이죠. 자동차 부분이 원래는 2030년까지 2021년 대비해서 자동차 신차 판매 기준으로 승용차와 벤입니다. 승용차와 벤이 37.5%의 감축이었습니다. 네. 2021년도가 95g이에요.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들이 차를 팔잖아요. 그 판과를 다 합쳐요. 합쳐서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농도를 구해내고 그걸 판매대수로 나누게 되면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95g이 타겟이에요. 올해가. 유럽에서 판매되는 어느 나라 차든 상관없어요? 아니면 유럽에서 만든 차... EU 전체. EU 전체. 유럽에서 판매하는 업체들한테 내리는 거니까. 그런데 그 95g을 원래는 2030년까지 37.5%를 더 축소하라. 이게 이제 어제까지의 목표였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거를 현재 나오는 얘기로는 한 65%로 확대한다. 그게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죠. 가능하죠. 가능한데 왜냐하면 이제는 완성차 업체들이 이미 이와 유사한 타겟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어요. 지난주, 이번주, 아마 다음주에는 또 다임너가 발표할 거고. 그래서 이미 이거는 완성차 업체들하고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의견을 나눈 정도 수준이라서 발성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보도에서는 2035년부터는 신차 기준으로는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한다. 25년부터요? 35년. 35년.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프랑스가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 있어서 조율을 어떻게 해서 내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발표한 이 타겟들은 당장 이게 발표했다고 해서 내일부터 시행되는 게 아니고요. EU 27개국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동의를 얻어야 돼서 아마 한 연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서로 이제 중간에 조금씩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어느 정도 지금 내부적인 합의를 하고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EU에서 발표하는 그린 관련된 정책들은 발표가 거의 법제화된다, 시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고. 그런데 이사님, 그거 하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2차전지 소재 관련 기업이 가장 센 섹터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54, 55 법안이 오늘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사님이 전기차 전문가시니까 이게 시장이 지금 이것 때문에 미리 선반영을 지금 한 건가요? 왜냐하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오늘 이제 12시 전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게 나왔을 때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65%를 감축하고 37%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면 내일 아침에 이거 이렇게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전기차 판매가 더 가속화되겠네. 그 생각으로 내일 아침에 주식을 사실 수가 있는데 이 선수들은 보면 이런 거 이벤트를 앞두고 미리 샀다가 이런 거 딱 나오면 뉴스에 팔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시장은 잘 안 봐서 그래요. 이게 최근에 제가 보니까 2차전지 소재 섹터가 제일 강하더라고요. 이게 이미 반영된 거냐. 이미 다 히스토리컬 하위를 넘었습니다. 2차전지 소재들은. 반면에 배터리 셀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고요. 왜냐하면 당연히 소재 부품이 더 좋죠. 배터리 셀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리 배터리 셀에 들어가는 소재나 부품 회사들은 메이드 인 코리아에만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메이드 인 EU, 메이드 인 아메리카 일렌드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움직인 것이고요. 셀 업체들도 아마 순차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의께서 말씀하신 우리 선수들. 저는 그런 선수들은 나쁜 선수들이라고 해요. 좋은 선수들이라고 안 그럽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미리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정책이 발표가 되면 차익실험매물이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매매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단기전은 꽤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데 이게 단기간에 그냥 발표하고 그치는 정책들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완성차 업체들은 또 아주 강력한 목표들을 발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금방금방 신차 모델들이 팍 나옵니다. 플랫폼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오고요. 이유만 있지가 않죠. 미국의 발표도 이번 달 내지는 늦어도 다음 달에 또 나옵니다. 비슷한 류의 발표가. 비슷한 류이고 미국은 오바마 때 이미 자동차에 대한 연비 규제를 굉장히 강화를 했었는데 트럼프가 다 박살내버렸죠. 아예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기차 판매가 지난 2년 동안 19, 20 안 좋았거든요. 원래 미국이 제일 큰 시장이잖아요. 중국을 제외합니다. 그런데 전기차 판매가 거의 성장을 안 했었는데 바이든이 되면서 시그널을 줘서 굉장히 좋아요. 지금 전기차 판매가 굉장히 살아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오바마 때 도입했던 아주 강력한 연비 규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완전히 불을 붙이는 거죠. 시장에. 그래서 미국 역시 우리 배터리 회사들이 선점하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중국 업체들이 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배터리 소재 부품들에서 일어난 랠리는 단기적으로 선수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봤자 그것보다는 그냥 진득하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계좌를 그냥 묻어놨다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클로징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오히려 더 날 것 같아.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탄소 국경세. 탄소 국경세에 대한 이제 메커니즘이 발표가 됩니다.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할 것이고 어떤 산업에 할 것이고 스케줄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뭐 계략작에 나온 얘기는 2023년 정도부터 이제 일부 산업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 일부? 네. 아마도 이제 뭐 철강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펄틸라이즈. 뭐라 그러나. 한글로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비료 산업. 비료 산업. 이렇게 이제 좀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산업들에 대해서 일단 적용을 할 것 같고요. 탄소 배출권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서 아마 관세를 부과할 것 같아요. 탄소 배출권 가격의 근거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톤당 탄소 배출권 가격이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탄소 배출하는 양이 있으니까 그 배출하는 양을 우리 기준에 봤을 때 우리 기업들은 이 정도 배출을 하는데 니네는 왜 이렇게 많이 배출해? 그러면 경쟁력이 약화되는 거고 이유가. 단가가 어쨌든 싸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이 역내에 있는 기업들이 역내에 있는 그런 탄소 배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공장을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역수익을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공짜 점심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탄소 감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대한민국 같은 탄소 다배출 국가에서 있는 제조업은 아주 직격탄이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아마 우리 정부로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아, 그럼요? 네. 여러 번 했고 3, 4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얘기하면 우리 정부부처나 이런 데서 글쎄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 돼요. 그런데 요즘 우리 산자부 장관 보시면 난리나 나셨죠. 한국은 면제를 받아야 된다. 얼마 전에 EU 그린딜 수석 부위원장이 한국에 왔었거든요. 며칠 전에 왔다 가셨을 거예요. 거기 또 EU에 가서도 그렇고 한국은 EU와 비슷한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가 있으니 우리는 우리한테 과세를 하면 이중과세다. 면제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충분히 정책 당국의 수장으로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업체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러나 먹히지는 않을 것. EU의 생각을 감안을 하면 당연히 안 먹히겠죠. 왜냐하면 아주 표면적인 비교만 하더라도 EU의 탄소 배출권 가격은 50유로 정도 됩니다. 가당? 가격이 급등을 했죠. 50유로인데 7만 원 정도 되잖아요. 7만 원. 우리나라 탄소 배출권 가격은 최근에 조금 올라서 2만 원이 안 돼요. 그러면 니네는 왜 이렇게 싸지? 불공정 상계관세를 때릴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니네가 철강 10톤 만드는데 탄소가 1톤이 나왔다. 그럼 2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철강 10톤 만드는데. 그렇죠. 누구한테 내요? 그 돈은? 그 돈은 이제 EU 당국에다 내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1톤이 나왔어요. 탄소가. 그럼 2만 원 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EU로 수출을 할 때. 우리 제품을 수출을 할 때. 국내에서 거래할 때는 상관없고? 그럼 당연하죠. 그렇습니까? 그걸 내거나 아니면 테슬라가 순이익이 난 게 자동차를 팔았을 거 아닙니다. 그럼 어제 사온다는 거죠, 사온. 전기차를 생산하니까 그만큼 탄소를 배출을 안 하는 차를 만들었으니까 그만큼의 테슬라는 또 탄소 배출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테슬라로부터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또 사오든가. 자원차 부분은 이미 EU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크레딧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이제 크레딧을 확보한 테슬라는 그걸 시장에 팔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익을 많이 나는 구조인데 그거를 이제 모든 제조업에 다 확산시키겠다는 얘기고요. 점진적으로 하겠다. 2023년부터 시작을 하고 본격적으로는 아마 2027년 정도에 다 오프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미 인도나 중국은 반대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더라도 일단 바이든이 지금 버티고 있고. 바이든도 역시 비슷한 개념의 탄소 국경세에 대해서 이미 지금 안들을 갖다 짜고 있습니다. 재무부하고 그리고 미국의 환경청, 에너지부 이런 쪽하고 짜고 있어서. 일종의 관세인 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관세고요. 자기 자신에 있는 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 또 자기 자신 국가에 있는 그린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것.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전 세계의 경제 구조가 이런 저탄소 구조로 바뀌는 거죠. 전체가 다. 그런데 이거 뻥칠 수는 없습니까? 아, 뻥치는 거요? 글쎄요. 그거는 국가 대 국가의 계약인데 어떻게 뻥을 치겠습니까? 아니, 기업 대 국가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포스코가 유럽에 수출을 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탄소를 이만큼 발생시켰지만 아니, 뭐 기업이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뻥칠 수 있죠. 뻥치는데 뻥치게 되면 포스코는 주식시장에서는 끝장이 나겠죠. 뻥치면 누가? ESG가 가장 중요한 화두잖아요. 그러면 포스코가 그런 뻥을 쳤다. 예를 들면 포스코 죄송합니다.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예고. 그렇게 되면 그게 당연히 들통이 나겠죠. 일정 시점이 되면. 그러면 그 회사 주식이 남아나지 않겠죠. 아, 그런가요? 그럼요. 이거는 국가와 국가의 어떤 신뢰문제고 또 국가와 기업과의 신뢰문제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뻥을 치다. 그렇게는 어려울 것이다. 예전에 그 폭스바겐이 네, 그럼요. 폭스바겐이 디제이 스캔들. 디제이 스캔들 같은 게 뻥치다가 걸린 거잖아요. 아, 그러네. 뻥칠 수는 있죠. 뻥칠 수는 있는데 철강회사가 냉면을 만들고 열을 만들고 할 때 보면 그냥 뻔합니다. 기본적으로 조사해 보면 뻔하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생산하는 철강조수소가 10만 톤 이러면 대충 곱하기 해서 너네는 이 정도 나오겠다고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런 탄소 국경세니 이런 게 만드는 이유가 저는 보면 결국은 선진국들이 영국이나 과거에 1800년대부터 1차 산업, 2차 산업 하면서 지네들은 이렇게 엄청난 탄소 배출하면서 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국가적인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개발도상국한테 저는 덤탱이 씌우는 사실 그런 정책이라고 보는데 어쩔 수 없어요. 유럽에 가서 자동차 팔아먹고 하려면 걔네들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잘못 대응하면 제조업의 해계무늬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유럽은 그런 제조업 없고 동남아, 한국, 중국 이런 데서만 쭉 만들던 저렴하게 만들던 이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겠죠. 예를 들면 포스코 계속 얘기해서 미안한데 우리가 철강강국이잖아요. 포스코의 덕입니다. 그런데 포스코는 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있고 포스코나 중국 업체들 때문에 EU의 철강산업은 쇠락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철강제조법에서 코크스를 빼고 철강을 녹일 때 수소로 하는 수소환원법은 EU가 제일 앞서 있어요. 중소철강사들이, 티세크룩같이 큰 회사들은 많지는 않지만 중소형 철강회사들은 이미 지금 테스트 파일럿 프로젝트를 성공을 시켰고요. 탄소 안 나오는 철강이라는 거죠? 네. 탄소를 안 나오게 하든지 굉장히 축소하는 부분을 보통의 웬만한 큰 철강회사들도 2030년도 중반이면 그렇게 전환을 하는 쪽으로 이미 확정을 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포스코도 대규모 수소에 대한 투자를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훨씬 더 빠르게 되고 걔네들이 규모의 경제를 확보를 하게 되면 EU는 또 굉장히 공격적인 그린 수소 확보 전략을 이미 발표를 했으니까요. 그러면 철강의 회계모니가 EU로 넘어가겠죠. 아시아에 있는 것들이.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단 철강의 문제가 아니고 자동차든 화학이든 모든 탄소 배출을 하는 산업들한테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이 파고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그냥 이류국가가 되는 거고요. 그럼 핏455의 중요 테마가 한 4개 정도라고 그러셨는데 첫 번째가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거. 그다음에 자동차에서 정기자동차 비율을 확 높이는 거. 그리고 탄소 국경세 관련된 발표 또 하나가 뭡니까? 꼭지는 한 12, 13개 정도가 있는데요. 많아요? 많은데. 이 정도가 제일 중요한 것들. 또 조금 의미 있게 나오면 화석연료에 대한 세금. 세금 제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화석연료에 대한 세금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스, 개솔린, 휘발유, 난방용 천연가스, 난방용 난방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금을 굉장히 단계적으로 올리면서 많이 부과를 하게 될 겁니다. 그건 이미 독일은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쓰고 싶어서 많이 쓸 수가 없는. 비싸서 못 쓰게 만든다. 비싸서 못 쓰게 만드는 쪽으로 가게 되고요. 거기서 생긴 세원을 가지고 그린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번에. 쉽게 얘기하면 탄소세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재미있는 얘기를 드리면 항공에 대해서도 아주 강력한 규제가 나올 겁니다. 항공? 비행기 타는 거예요? 그렇죠. 근거리 비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워낙 항공이 탄소 감축을 하기 힘든 영역이잖아요. 그렇겠죠. 기름 자체가 탄소를 너무 많이 포함하고 있고 또 가하게 뿜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근거리 항공을 저해시키는, 낮추게 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는 것이죠. 웬만한 거리는 저 비행기 타지 마라. 세금을 많이 모아 하는 거죠. 웬만한 거리는 그냥 기차 타고 다녀라.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정책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유뿐만 아니라 앞으로 웬만한 국가들로 다 옮겨질 정책들이에요. 비행기가 공해의 물질이 많이 나오는군요. CO2 배출이 굉장히 크죠. 비행기가. 그럼요. 그럼 또 항공주 갖고 계신 분들은 약간 걱정되실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에 당장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 근거리 비행을 많이 하는 소위하는 LCC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회사들한테는 굉장히 큰 위기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잘 캐치하고 있어야 엉뚱하게 당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셨네요. 이게 전부 다 기업의 코스트로 직결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기업한테는 코스트고요. 어떤 기업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로 작용을 하고 있죠. 아까 테슬라 같은 기업은 공짜로 그냥 탄소 배출권에 대한 크레딧이 생기는 거고 포스거가 됐든 방금처럼 항공회사가 됐든 거기에 대한 비용을 크레딧에서 사와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업의 결국은 이익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매출이 늘어나고 해도 여기에 들어가는 코스트가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런데 유럽이 이렇게 굉장히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제일 굉장히 강하게 추진을 했고 지난번 트럼프는 또 파리 기후협약 이런 거 우리는 안 한다 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미국은 요즘 어때요? 계속 따라가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아니요. 미국은 바이든 당선되고 나서 지금 다시 해계무늬를 쥐었죠. 쥐었고 굉장히 강하게 푸시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2.25조 인프라부양안이 사실은 그린부양안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이든이 아주 추진을 강하게 하다가 민주당 내의 문턱에 걸렸죠. 이 2.25조를 원래는 긴급 예산 조정권으로 원샷으로 다 통과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긴급 예산권을 하려면 민주당 50명이 다 찬성을 해야 돼요. 상원이. 하원은 민주당이 우세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각 사안별로 한 명 내지는 두 명이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세월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오바마 때 사실 이런 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바이든이. 그래서 꾀를 낸 거죠. 일반 공화당이 찬성할 일반 인프라부양안 그걸 이제 확 스케일 다운해서 한 5천억 불, 5천 몇 백억 불 이렇게 해서 공화당하고 합해서 일단 먼저 통과시키자. 그리고 긴급 예산 조정권을 연내에 연내에 그린 산업에 집중을 해서 이거는 그냥 그 사이에 우리가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을 해서 완전히 통과시키자 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꿨고요. 지난주에 그것과 관련돼서 백악관에서 자기들이 추진하는 이 그린 인프라부양안에 대해서 레드라인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지킨다. 마지노선이다 하는 것을 발표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장기간의 보조금 제공. 한 10년 정도 제공을 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클린카. 전기차, 수조차에 대한 보조금 대폭 확대. 그리고 세 번째가 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을 도입을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레드라인이라고 백악관 참모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미국과 유럽에서 계속적인 이런 그린 산업과 관련된 정책 모멘텀들이 계속 나오고요. 내년부터는 이게 시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가 실질적으로 확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의 당선으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릴 때 The Perfect Green Revolution입니다. 완벽한 그린 혁명이 이제 시행이 된다. 그게 이제 바이든의 당선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바이든은 뭐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약간 의심을 좀 그래도 못 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뭐 그린 얘기 나온 게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한 10여 년 그 이상부터 막 태양광 이런 얘기가 엄청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언젠가는 올 것 같긴 하지만 올해 내년 혹은 내후년 그러니까 비교적 단기간에는 나의 투자한 기업들에게 큰 영향은 없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들 잠깐 뭐 이렇게 바람 불다가 또다시 뭐 조용해지다가 한 10년 20년 후에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은 또 하긴 하거든요. 그런 정도는 분명히 지금은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보통 그린 산업이 성장을 많이 시작을 한 게 2000년 초반부터입니다. 교토의정서가 통과가 되면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태양광 풍력 바람이 아주 세게 불었고요. 그리고 2010년 초반부터 이제 전기차 바람이 좀 불었죠. 테슬라가 이제 들어오면서 그 안에서 이제 중간에 리몬 사태가 끼고 유럽 재정위가 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둔턱들이 생기면서 주가상으로는 사실은 아직 회복 안 된 주식들도 더러 있긴 합니다. 더러 있긴 하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굳이 뭐 이렇게 말을 안 드려도 테슬라 투자 하신 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지금 시장이 지나왔는지 웬만한 그린 산업들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던져놓고 계좌를 닫아놓고 보시면 뭐 변화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그런 항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 전기차 제가 뭐 전기차 안 좋을 때마다 제가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좋을 때는 저는 별로 나와서 얘기를 안 해요. 안 좋으면 제가 나와서 아마 이 계속 보신 분들은 계속 얘기를 하죠. 별거 아닙니다. 이거. 그런데 이제 주가가 한 2, 3개월 빠져요. 계속 그러면. 빠지면 이제 오 저거 미친놈이다. 맨날 좋다고만 얘기한다. 네. 지금 보세요. 지금. 다 지금 역사적 고점이 다 넘었잖아요. 소재주들은 웬만한 것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인의 추식하는 기간이 언제인지를 그건 본인이 설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단기간에 설정하는 거면 거기에 맞춰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탄소중립이 2050년까지의 타겟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이제 2020년 근처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앞으로 30년간의 랠리예요. 30년간의 랠리고. 그중에서도 앞으로 일어날 2030년까지의 랠리가 가장 뜨거울 겁니다. 2030년까지. 지금부터요? 10년간의 랠리가 가장 뜨겁겠죠. 성장률이 제일 높을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인 투자를 한다면 앞으로 10년간은 그린산업에 대해서 글쎄요. 저점 매수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요? 지금이 저점이에요? 2, 3년 지나면 또 지금이 저점이겠죠. 4, 5년 지나면 또 그때는 더 저점이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산업이 보통 한 페네트레이션 그러니까 비중 기준으로 한 3, 40% 정도 되면 그때서부터 이제 약간 성숙 산업의 냄새가 좀 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고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때가 주식이 제일 재미있을 때인데 지금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라고 봐요. 시작이 된 거라고 보고 거기에 따라서 조정 받을 때 욕하지 마시고요. 조정 받을 때 내가 언제쯤 한 번 살까.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자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정프로님. 아니 우리 한의사님이 3프로에 여러 번 나오셨잖아요. 네. 나오셨죠. 아니 한의사님이 저는 한의사님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우리 시청자분들도 내 생각을 소신 있게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를 계속 들으셔야 되잖아요. 맞든 틀리든. 그렇죠. 맞든 틀리든. 두루묵실하게 시나리오 1이면 이렇고 2면 저렇고 다 듣고 나면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의사님은 항상 명확하시잖아요. 옛날에 바이오 하실 때는 또 바이오고 또 2차전지 하시다. 그렇게 나오셔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정프로님 계좌관리에는 계좌 담아 놓으신 게 그린주 아니에요? 아니 한의사님 얘기를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저를 지금 이렇게 궁지에 몰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풍력 관련해서 제가 들어갔었습니다. 풍력. 우리 한의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니 안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들어갔는데 좀 안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계속 기다리다가 너는 지금은 아닌가 보다 싶어서 지금 다른 애들 계속 미친들이 올라가니까 풍력 너 친구는 잠깐 좀 있어봐. 풍력 다시 갈 때 내가 찾아올게. 이렇게 지금 잠깐 이별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목적이 뭔지 얼마나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거에 따라서 잘게 잘게 쪼개든지 아니면 그냥 굵직굵직하게 그냥 에이 모르겠다. 부동산 투자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재건축 이거 10년 안에 하면 되지. 이렇게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수직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주식시장에. 언젠가 다시 저도 갈 거예요. 그 친구들 만나러 갈 건데 지금 너무 좀 잘 안 가는 것 같아서. 곧 아마 가게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린산업주들이 순환매가 형성이 되면서 주도주가 어쨌든 전기차 쪽으로 확 섰잖아요. 전기차 쪽으로 갔더라고요. 나는 풍력 쪽에 갈 줄 알았더니. 그런데 그게 어차피 순환이 돼요. 최근에 보면 그린산업 관련된 주식들에 투자되는 펀드가 있거든요. 우리 ETF가 보통 많이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저희들이 매월 집계를 하는데 올 1월 달이 자금 유입이 피크했어요. 월간 한 180억 달러가 들어왔었는데 그게 한 5개월간 줄다가 지난달부터 이게 바운드가 시작이 됐어요. 거의 5월 대비해서 6월이 한 40% 정도 자금 유입이 늘어났거든요. 이번 달에도 지금 페이스가 비슷해요. 비슷해서 아마 이게 거의 V자 반등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지금 말씀드리는 정책 이런 드리븐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관련된 재생에너지든 수소든 전기차든 이런 쪽에 투자하는 ETF들로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런 자금들이 당연히 관련된 종목들에 투자가 될 거니까요. 그 그린 관련해서 리포트를 지난주에 쓰신 거죠. 계속 쓰고 계시지만. 그중에 조금 더 타픽이라고 그럽니까? 하여튼 제일 선정하신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좀 있는지 알려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기업은 저희가 최근에 전기차 쪽을 역시 제일 많이 얘기를 했죠. 산업들에 워낙 지금 전기차가 판매가 너무 좋아요. 전기차 판매가 이렇게 전 세계에 골고루 다 좋은 적은 없었었어요. 이때까지. 중국이 좋으면 미국이 안 좋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미국, 중국, 유럽 모두 다 좋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업체들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한때 제가 항상 나와서 폭스바겐 배터리 데이, 테슬라 배터리 데이 이러면서 내재화를 한다느니 뭐 별놈의 얘기를 다 하면서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친구들이 내재화를 한다는 것의 개념은 같이 하겠다. 배터리 셀 업체들이랑 이런 개념이라고 말씀드렸고 파트너는 대한민국이 가장 유력하다. 기술적으로 가장 앞서 있고 단가 규정도 가졌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업체들은 완성차 업체들의 러브콜 그리고 또 독립적인 배터리 셀 업체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롤스볼트를 비롯해서 유럽에만 메이저들이 한 4, 5개 이상 더 생기고요. 미국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 업체들은 또 소재와 부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업체들이 지금 가장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조금 더 드릴 말씀은 그동안은 사실은 소재, 부품 회사들이 급등했어요. 급등했어요. 반면에 셀 플레이어들은 별로 못 올랐죠. 셀 메이커들? 네. LG화학, SK인호, STI 상대적으로 상승세가 덜해요. 그런데 이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아무래도 이 업체들은 고객들을 우리 밑에 소재나 부품 회사들보다 확대하는 면이 조금 작죠. 신규 고객들 이 애들은 완성차 업체들이니까 한정돼 있는 거고 두 번째는 LG화학이나 SK인호가 분사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소재나 부품 회사들이 너무 많이 올랐죠. 여기서 너무 많이 올랐다는 말은 못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다.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밸류에이션이 부각이 될 것 같아요. 셀 업체들이. 그런데 세 개 중에서 분사 이슈가 없는 두 개를 제외하면 삼성 SDI는 그 이슈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셀 업체들도 좀 부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삼성 SDI가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분할 이슈가 저희처럼 이제 저희는 아직까지 자문서 인가를 못 받아서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지만 작년에 이제 LG화학 분할 이슈 있을 때 인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을 했을 때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주주 그냥 소액 주주를 신경 안 쓰는 거구나. 소액 주주들의 가치를 그냥 조화시킨 행위거든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미련 없이 그냥 어차피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엄청 고성장이고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의 그런 수혜는 우리가 글로벌 탑티어에 있으니까 그러면 LG화학 밖에 살 게 없으면 어쩔 수 없는데 대체가 있잖아요. SDI 사면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제가 되게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 상반기에 LG화학이 삼성전자보다 많을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시컷스 총회 2등은 LG화학이 간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딱 물적 분할 조치를 하고 그냥 그걸 갖다가 이제 다른 교체 매매를 했었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SK이노베이션이 이번에 또 따라 했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지난주 이제 박빙천 부장님 모셔가지고 교체 매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이제 외국인 기관들의 동량을 딱 보면 기관들의 동량이 SK이노랑 이쪽은 LG화학은 파는데 SDI는 순매수였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결국은 물적 분할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는 배터리를 보고 산 거잖아요. 그렇죠. 정류랑 화학이 섞여 있지만 그래서 아니 배터리를 우리가 이제 분할을 해가지고 인적 분할해서만 아무 상관없는데 물적 분할로 가는 바람에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SDI가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다 보니까 그렇게 교체 매매가 일어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런 방금 말씀하셨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다 들어보면 제가 제 입에서 테슬라 얘기가 세 번이나 나왔잖아요. 제일 수혜를 받는 기업은 테슬라거든요.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올라온 거는 이해가 돼요. 우리나라 대형 업체들 두 개가 또 물적 분할 이슈가 있으니까 풍선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부동산 어지를 강남을 확 규제해버리니까 자른 데가 튀어오르는 것처럼 그런 풍선 효과로 세일 업체보다는 밑에 소재 업체가 가는 거는 맞는데 테슬라는 왜 저렇게 못 갈까? 비싸잖아요. 시가총액이 테슬라가 70조, 80조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700조. 700조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또. 그래서 충분히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럼에도 저는 테슬라가 지금 시가총액 버티는 게 정말 테슬라가 대단한 의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700조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그 많은 공매도의 공격 여러 가지를 이겨내고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그만큼 내재적인 가치가 뛰어난 거예요. 다른 회사 같았으면 못 버팁니다. 왜냐하면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옛날에는 테슬라 혼자 했잖아요. 전기차. 너도 나도 다 하면서 테슬라보다도 훨씬 더 좋은 모델S나 모델Y보다도 훨씬 더 좋은 전기차들을 지금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좋은 차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미 디레이팅, 우리 소위 말하는 가치가 낮아지는 현상이 많았어야 되는데 테슬라가 버티고 있다는 것은 테슬라가 단순하게 전기차 회사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여러 가지 다른 산업들과 융합돼서 성장이 계속될 거라는 그런 지금 투자들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는 저는 지금 주가가 이게 못 간다고 해서 이게 안 좋다 이런 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 앞으로 예를 들면 리비안이라는 업체가 좀 있으면 상장할 예정인데 저는 리비안이 차 면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 정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좋은 회사라고 보거든요. 아마존이 투자한 거의 일대주일걸요. 그 회사입니다. 그런데 차가 굉장히 예뻐요. 리비안이. 그 리비안에 삼성 SDI가 독점 공급합니다. 셀을.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 SDI의 셀 모멘텀이 다른 업체에서 그동안 사실 삼성 SDI는 약간 보수적이었거든요. 투자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실리를 잘 챙기잖아요. 삼성 그룹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좋게 보고요. 배터리 소재 부품은 아무래도 밸류이션 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밸류이션 부담이 좀 낮은 회사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DI동일. DI동일이라는 회사. 그다음에 신흥 SEC라는 회사. 이런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PER이라든지 PBR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좋고요. 그리고 오늘 또 조금 화제의 종목이 있었죠. 고려아연. 고려아연이 오늘 급등했는데 그동안 제가 아마 고려아연 소개시켜드릴 때 전지박, 배터리용 전지박 사업 공장을 짓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최근에 이 회사가 LG화학과 배터리 양극재 소재입니다. 전구체에 대해서 합작 공장을 짓는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그 무겁던 고려아연이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아이디어 확장, 밸류이션은 낮으나 배터리 스토리가 생기는 이런 종목들로 지금은 조금 투자를 확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재생에너지도 아까 정프로 얘기하신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특히 풍력주들은 연초 이후에 지금 계속 조정세죠. 조정세인데 또 크게 빠지지는 않았어요. 조정세인데 이제 조금 꼬리를 들 때가 됐다. 예를 들면 CS윈드는 미국의 베스타스 공장을 인수를 하면서 그 효과가 이제 올 4분기부터 나오기 시작하고요. 내년도에 굉장히 매출이 커지죠. 글로벌 최대 공장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있고요. 뭐 종목 얘기 계속해도 되나? 항상 우리 김 프로께서는 또 이걸 또 저어하셔서 그런데 이제 하도 질문들 많이 하시니까 상강 M&T는 대만발 해상풍력 수주가 하반기에 크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수소는 당연히 지금 다음 달에 일진 하이솔루스라는 종목이 상장을 합니다. 상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일진 다이아몬드의 자회사예요. 일진 복합 소재인데 이름이. 그러니까 연대차에 들어가는 수소 탱크. 탱크를 현재로서는 독점 납품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이제 수소를 이동, 이송시키는 차량도 개발을 했어요. 수소를 담아서 이동시키는. 그래서 그런데 이게 공모가가 상당히 고밸류로 올라와요. 아마 공모가 하단이 1조가 넘을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올라오게 되면 수소차에 들어가는 소재나 부품 회사들. 저희가 이제 제가 계속 커버하는 상하포론테크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많이 올랐지만 효성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효성? 탄소섬유 만드는데. 효성 TNC. 아니요? 첨단 소재? 효성 첨단 소재. 역시 효성 첨단 소재. 이런 회사들이 이제 좀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린산업은 계속 얘기할 거리가 생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 모멘텀이 탄소를 낮추라는 것이 글로벌 특명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목을 하고 계시다가 고점에 잘 파시고. 또 이제 조금 한 20, 30% 떨어지면 또 좀 사시고. 왜냐하면 이게 밸류셈이 높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은 항상 고점에서 조정받으면 한 20, 30% 금방 빠지거든요. 그럴 때 뭐 사시든지. 그럴 때 사야 돼요. 아니면 그냥 내가 딱딱딱 나눠서 투자를 하시면서 앞으로 한 3년, 5년 끌고 가시든지. 이거는 이제 투자자들의 몫이죠. 저는 이제 답이 딱 나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할지가 이제 답이 나왔으니까요. 여러분도 아마 오늘 방송 들으셨다면 충분히 아이디어를 많이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회사 이름도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이건 또 공개된 리포트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 리포트는 또 저희가 앱에 업로드를 해서 여러분 보실 수 있게 할 테니까 언제든 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한병하 위원님과 함께 한병하 이사님과 함께 오늘 그린 특신지 유럽발 소식. 이 이벤트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거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간은 정말 꼭 필요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전문님? 저는 한 이사님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천재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깜짝이야? 네. 섹터를 넘나들면서 저는 한 이사님의 깊이가 100이라면 제가 한 15? 아 왜 이러세요. 맨날 저는 헷갈리거든요. 요거 띄워주시네. TNC랑 첨단소재 공장까지 가봤지만 맨날 헷갈려요. 뭐가 효성이 한 5개 있잖아요. 워낙 많은 종류 보시잖아요. 뭐가 뭔지 막 헷갈리고 이 깊이가 제가 없는데 한 이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해요. 그래서 방금 이제 종목도 쭉 나열해 주셨는데 많은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까 테슬라에 대한 제 생각이 맞나 해서 한번 여쭤본 거였거든요. 위대한 기업이잖아요. 위대한 기업인데 비싸면 위대한 기업. 윤지호 센터장이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위대한 기업도 좋은 가격에 사야 된다고. 그래서 어머니는 여러 가지 얘기 다 해 주셨어요. 왜 못 가느냐? 비싸니까. 그런데 어떨 때 사야 되냐? 30% 빠질 때 오히려 사야 된다. 그렇죠? 좋습니다. 효성.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병학 이사님과 함께 저녁시간 쭉 한번 그린에 대한 큰 그림 쭉 그려봤고요. 또 그린 관련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많을 거고 계속 스토리들이 나올 테니까 우리 한병학 이사님과 친하게 더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는 길 편안하게 조만간 제가 한번 전기차 한번 모시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티비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오늘의 하반기 수익을 입는 받아들이며Gebrake 시원합니다. 오늘의 하반기 수익은 est이므로 금지지에 대한 stunts